생선 확인 이쪽에 고기들이 왔을 것 같은데 아직 입질이 없네 여기에도 넓은 바위가 있다고 했어요 그 위에서 애들이 많이 놀거든요 고기에 있는 것들을 지금 잡는 겁니다 지금 보면 파도가 너무 잔잔해요 입질도 없고 물도 맑고 안 좋은 상황인데 그래도 아카드 바닥일 때보다는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계속 해보면 좋네요 그다음에 그냥 묵앤하게 텐텐 아카드 바닥일 텐텐 아카드 바닥일 살살 입질인거 같은데 아 입질 지그시 한번 땡겨볼게요 아 아물고 늘어지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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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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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힘이 세니까 조금 잡고 계시고 고기도 평생 힘쓰는 건 아니니까 힘이 빠집니다. 그러면 그때 이제 딱 번지면 돼요. 떠라 인마 블랙인데 힘쓰네요. 드라마 만들어왔더니 블랙이에요. 블랙인데 이렇게 흥을 많이 쓰네요. 블랙인데 사이즈가 괜찮네요. 사이즈 큰 놈이 올라왔어요. 이렇게. 이렇게. 자. 이렇게.